반갑습니다 여러분 러브TV입니다 오늘은 비속성 레인저인 오클렐레 크러쉬를 알로하 크러쉬로 초월진화하셨습니다 이번에 운좋게 얻어서 바로 진화를 해줬네요 일단 패키지 보상부터 먹고 구경 가보도록 하죠 제 인생에 러시아가 더 좋습니다 제 인생에 러시아가 더 좋습니다 제가 유행한 러시아를 이용해서 제 인생에 러시아가 더 좋습니다 다음보다는 바지에 저 아 Koreans가 쿠키도 보셨다 했다. 자, 저건 용도가 잘 보죠. 이 시스템은 속에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. 저쪽은 진심으로 스킬이 있는 것을 잘 맞추는데... 회사의 정보는 중에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. 음... 이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음... 이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. 아직 안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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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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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